강철깃발 가슴수 이 거점 두개가 자나들 것세 히힛 또 다른 사냥이 곧 시작될 것세 또 다른 사냥이 곧 시작될 것입니다 투하! 이 기술은 모두 함께하는군. 강철 군주들처럼 말이지. 언젠가 자네와 같은 타이탄과 다시 겨루 내 힘을 시험해보고 싶군. 지금 주도권은 자네들이 잡고 있어. 그게 무슨 뜻인지 상대편에게 보여주라고 또 하나 달성했군. 자네에게 맞서는 건 어리석은 자나 하는 짓이겠어. 판정을 내리지. 처부수게. 허투루 쓰지 말게. 사냥이 끝났네. 확실한 승리. 함께 잘 싸워줬네. 그 흐름을 놓치지 말게.